황금빛 불탑 황금빛 불탑이라는 뜻을 가진 쇠산도 사원의 도창 이 높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박안이 한눈에 보인다 박안에서 가장 높아 일모를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란다 어스름해지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힘겹게 오르는 사람들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널띠 넓은 푸른 벌판과 곳곳에 솟은 붉은 탑들 내 짧은 문장력으론 지금의 장관을 표현할 길이 없다 드디어 일몰이 다가왔다 숨이 막힐 듯한 아름다운 광경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